Q. 치킨 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. 우린 치킨 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. 저희는 안 먹습니다. 저희는 스케줄 끝나고 정말 오롯이 나를 위해. 자신을 위해. 자신을 위해서. 남을 위해서가 아닌 그냥 우리를 위해서.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가 아닌 그냥 나를 위해.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더 멋있는 나를 위해.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이란 게 가끔 흔들릴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흔들려요.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. 무너지지 않죠. 그래서 오늘 도겸이 형이랑 요즘 며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. 그러면서 이렇게 다 여쭙고 있죠. 승관이가 하는 운동을 막 배워서 하는데 저희 둘이 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겨. 진짜 웃기죠. 오늘은 4분 운동을. 오늘 4분 복근 운동. 4분 복근 운동. 4분 복근 운동을 할 건데 이제 영상을 보다가 이걸 한번 도겸이 형이랑 오늘 해봐야겠다. 근데 이 4분 운동이 다 댓글이 와 4분 직접 해보니까 1시간이던데요 이러는 거. 1시간.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되지? 그만큼 강도도 쎄고. 이 와중에 또 운동장에는 열심히 하고 나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저 건호 씨가 보입니다. 이렇게 또 구석순이 모였네. 아 진짜. 야 멋있다. 좋아 좋아. 지금 살짝 듬뿍. 살짝 설레 포인트. 살짝 설레 포인트. 코코래. 코코래. 여기서. 괜찮아요. 자 우리는 잔말 말고 빨리 운동하라고 하자. 자 이 매트 2개 꺼내고. 가자. 네, 근데 그 운동에 프리카가 왔어. 아, 그래? 우린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! 이거는 조금 이 무릎 직각 만들고 무릎 직각 내버려 두고 올라온 상태에서 비트지 마 다리. 여기 그냥 비트지 마. 이렇게. 자, 먼저. 와, 대박이다. 이렇게 해서 좋아. 형 배가 좋아. 3번 더 들고 머리부터 붙여서 좋아. 배 아프게. 진짜 힘들어. 진짜 힘들어. 너 이리 훌륭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와, 예.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기어 가서 그냥 있나? 한 번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아구! 다시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. 네? sel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죽겠습니다. 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! 나를 위해서 나.. underside 했어? Fran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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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어떻게 1분도 이렇게... 아... 힘들냐... 오케이 1분도 조금만 해야 되는데 그래! 오케이 마지막 1분도 30초 아니 1분도 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아니 우리야!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이것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근데 30초는 좀 많아야 돼? 그래도 할 수 있어 이걸로 해내야지 어?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해냈다는 거로 에너지를 받고 회럭분들도 하실 거 아니야 그래 해보자 네 집중 1분 반 네 준비 시작 이거 안전한 거 취해요 할 수 있잖아 승관아 벌써 1분 다 왔어 여기서 너 한계를 넘어서 너 뒤쪽과 그 뒤쪽과구나 포기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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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0초 남았어 으아 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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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